이번 시간에는 쿠키와 함께 이 세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코드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코드 바깥쪽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세션방식은 쿠키방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쿠키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세션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화면을 두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세션방식의 화면이고 오른쪽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쿠키방식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두개를 제가 접속하기 전에 검사 기능을 통해서 양쪽 다 네트워크 탭을 열어서 서로 통신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구요. 그 다음에 접속을 합니다. 왼쪽은 세션, 오른쪽은 쿠키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쿠키방식은 어떻게 http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리퀘스트하고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웹서버가 응답할 때, 리스폰스할 때 이런 헤더 정보를 준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잘 보면 setcookie라고 하는 쿠키를 웹브라우저한테 세팅해라, 저장해라 라고 하는 이런 지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암호화되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count라고 하는 값이 서버에 의해서 웹브라우저에 저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요청할 때는 이 count값을 그대로 서버로 보내면 서버는 저값을 받아서 저값에 1을 증가시킨 결과를 웹브라우저에다가 전달해서 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션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리스폰스 헤더 즉 응답한 내용을 잘 보면 요기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cookie라고 되어 있고 connect.sid라고 하는 값은 있는데 어디에도 count라는 값은 없어요. 그리고 connect.sid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connect.sid입니다. 즉 웹서버는 웹브라우저에다가 구체적인 값을 저장하는 대신에 그 웹서버 그 웹브라우저에게 고유한 이 번호를 고유한 값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값이 중복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값을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탁 던져줘요. 그럼 브라우저는 그 다음부터 서버에 접속할 때는 바로 connect.sid 값을 서버로 계속해서 전달하겠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런 형식의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connect.sid 값이 같은 요청들은 같은 사용자의 접근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해 안 가셔도 자연스럽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시요. 웹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요청할 때마다 connect.sid 값이 같다면 그 각각의 요청들은 같은 사용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이나 메모리 같은 곳에 저 connect.sid 값에 해당되는 저 값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해 놓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카운트 값일 겁니다. 카운트 값을 저장해 놨다가 이 connect.sid 값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 요청에 해당되는 카운트 값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1을 더하고 그 결과를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해주면 그게 화면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2가 되고 다시 리로드를 하면 카운트3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쿠키 방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작하는데 쿠키 방식은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청할 때 보시는 것처럼 쿠키 값으로 카운트 값을 서버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서버는 저기 있는 카운트 값에다가 1을 더한 결과를 응답해서 여기에다 값을 4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세션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접속할 때는 여기 있는 connect.sid 값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connect.sid 값을 가지고 그 값에 해당되는 카운트 값을 읽어서 서버 쪽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 값에다가 1을 더한 결과를 응답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쿠키와 서버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쿠키건 서버건 둘 다 쿠키를 이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방식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이용해서 카운트라는 정보 자체를 직접 저장했고 왼쪽에 있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카운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식별자만 저장했다가 응답할 때는 그 식별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응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컴퓨터 자체에 쿠키 값이 저장되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왜냐? 세션 아이디 값 자체에는 의미있는 정보가 없거든요. 물론 세션 아이디 자체가 탈취됐을 때 위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자의 컴퓨터가 아니라 서버에다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데이터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쿠키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의 컴퓨터에다가 브라우저에다가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왜냐? 위험하니까. 대신에 왼쪽에 있는 이 세션 방식으로 사용자의 식별자만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사용자의 식별자가 오게 되면 그 식별자에 해당되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이미 로그인을 했다면 로그인된 상태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방식과 쿠키방식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쿠키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세션이라고 하는 더 뭐랄까요? 고도화된 테크닉이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쿠키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세션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션 그리고 쿠키를 어떻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선 우선 우선